아 장난감은 다 협찬 아니구요 제가 직접 다 구매를 한 거구요 협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난감 너무 비쌌 누구세요? 어 다른 거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않아서 아 프로필 저보고 알파카 닮았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크리에이터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음악 켰다가 영상적으로 했고 쇼핑몰에서 오래 일하고 꼭 마들렌 했었습니다 원래는 누구를 찍어주고 편집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운 좋게 일로 하게 돼서 돈을 벌다가 그 기술들을 나한테 써보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키 키는 집안 내력입니다 외가 쪽이 다 큽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189인가 190으로 알고 있어요 라이브 라이브 고문 중입니다 마들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이제 안 합니다 아 으 아멘